출공 중 아 어 으 으 아 아 사이몰 와이 아유 그냥 이끌림 아유 정적으로 넌 다가와 열랑인 이 모션 너랑 미루서 그 헤매도 좋아 발걸음이 닿는 꽃마다 피어나 꽃을 따라가 어이! 완전 예뻐! 그니까 미쳤다 아니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다 손수 없어 알지 근데 갑자기 색깔이 있네 무슨 색이예요?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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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 그레이예요 스카이 그레이예요 약간 그거 같아 개구리 왕이잖아 완전? 완전? 개구리 왕자에 나와 완전? 인형 아니야? 진짜? 귀여워 귀여워 인형 같아 인형 같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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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 보자 진짜 나 했었어 인형 같아 내가? 너 좀 맛있어? 아 맞아 진짜 안 했는데 진짜 안 했는데? 진짜 안 했는데 진짜 안 했는데 진짜 안 했는데 진짜 빠졌어 둘 셋 개최발 안녕하세요 키프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나도 이렇게 주사님같애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언니 이번에 새로운 느낌인데 새로운 느낌 저희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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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좋아 좋아 자, 보여줘요. 이거 조금 봐봐 봐봐. 게시락 너무 잘 어울려. 하이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잘 어울려. 한번, 한번. 우리 노래는 잘 어울려. 렛츠고! 레이! 거의 양해 정상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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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거 있지 가운데 거 하나가 세 개 중에 그렇지 정상편 아 만족 잘 나왔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까지 다가오는 걸 느껴나 고개도 너무 아이 자꾸만 감길 듯한 눈 놓치지 마 이 꿈이 영원하길 살벼시 포근히 날 안아줘 잡은 손등이 그리스와 함께하는 걸 그리스와 함께하는 걸 그리스와 함께하는 걸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오! 오! 재밌어 끝! 예쁘게 봐주세요! 우리의 첫 번째 시즌 그리팀 많이 기대해주세요! 안녕! 개쩡아이 개쩡아이 안녕하세요! 개쩡아이 입니다! 저희가 드디어 첫 번째 시즌 그리팀 촬영을 마쳤는데요 인형 같았어요! 제가 봤어요! 정말 예뻐가지고 아야 어땠어? 예쁠어요! 언니, 예뻤어요! 인형처럼 공주 같아요! 맞아요! 약간 런던 때 생각나는 것 같고 추억이 생각나서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! 23년도 채널 그리팀 많이 해주세요! 축하드리겠습니다! 하나, 둘, 셋! 개쩡아이 개쩡아이! 감사합니다! 지금까지 이킹플라였습니다! 안녕!